안녕하세요 월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안녕하세요로 인사드리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시장의 변동성이 아리까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지난주 월스파에서 올해 첫 슈퍼위크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했는데 그 슈퍼위크가 정말 슈퍼하게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FMC도 이제 끝났고 빅테크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 다음주에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주에는요 한 차례 큰 파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금 백투베이직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주에 여러가지 지표들이 발표되긴 하지만 역시 이제 매크로와 관련한 즉 경기나 또는 물가 이런 것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될 예정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경제 지표 외에 좀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개가 다음주에 맥도날드나 뭐 에스트로더 그리고 일라일리 라든지 디즈니 뭐 이런 주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고 특히 소비자들의 최적점에 있는 소비자 업체들의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다음주에 연준과 관련한 이벤트가 좀 예정되어 있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 연준이 매 4개월 단위로 발표하는 고위 대출 각 은행별 고위 대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출 기준을 올렸어요 내렸어요 지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FMC가 끝났기 때문에 공식적인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화요일에만 있긴 하지만 수요일 목요일에도 계속 예정되어 있는 발언들도 있으니까 이번 FMC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그거 하나하나를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면 힘드니까 제가 그거 모아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의 입찰도 있을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반기의회 보고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연준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들이에요 뭐 경제든 물가든 노동시장이든 등등등 종합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의회에 의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내야 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래서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제출하고 나면 파월 의장이 직접 상원 하원에 나가서 청문회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2월 셋째 주가 되겠죠 그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까지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더 됩수있게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1월이 벌써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아 1년 12달 중에 첫 번째 달인 1월이 끝났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1월을 간략하게 좀 리뷰해 보면 진짜 아시아권만 보면 일본이 가장 좋았고요 중국과 한국은 부진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은 1월 달에만 8% 넘게 올라가는 니케이지 수익이 있긴 하지만 8% 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 가까이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초에 우리나라 증시의 여러가지 부진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꼭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일본이 선보였던 여러가지 저평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에서는 관심 높게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주요 자산별로 한번 보면 지난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유가라든지 또는 달러인덱스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한 모습들을 보였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직접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이 유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계속 좀 같이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고도 상당히 많고 또 생산도 잘 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1월 달에는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달러 대비 다른 통화들 유로든 원화든 위안화든 이런 통화들은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은 어땠느냐라고 보면 1월 달 전체만 놓고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지 IT 이런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31일 하루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의 모의사 알파벳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AMD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 날이죠 물론 그 전날 장 마감을 했고 이게 장에 반영이 된 날짜가 이제 31일인데 알파벳이 7%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FOMC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낙폭도 더 커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는데 강했던 만큼 약한 게 지난 하루에 보였던 31일 하루에 보였던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섹터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IT 섹터도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미국 지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한번 리뷰를 좀 해보면 이번 주에도 거의 S&P500 기준으로 거의 2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지난 분기 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2% 정도 이익이 증가할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3.9%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 한 거죠 그렇죠?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 분기의 실적도 중요하긴 하지만 올해 앞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가이던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꽤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도 나타나고 있냐면 밸류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매그니펜센트 7 기준으로 보면 지금 P 밸류가 29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발표한 기업들의 예상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추정을 해보면 이게 지금 짙은 주황색 같은 경우가 지난해 말, 그러니까 분기 말에 예상했던 수치예요 1분기에는 전년 대비 6.9% 2분기에는 거의 11%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추정치가 또 재차 하향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전만큼의 기대에 최근 기업들의 반응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빅테크 실적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새롭게 지난 10월 그리고 이번에 하면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았습니다 올려잡았는데 그럼 얼마만큼 올렸느냐 지난해 10월달에 2.9%에서 이번에 3.1%로 상향을 했고 그 상향을 한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를 한 부분이 바로 미국과 중국입니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1%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얼마에서 이렇게 올라왔느냐 0.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대략 1.5%를 예상을 했죠 근데 여러분이 1.5%라고 하는 게 연준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정한 거거든요 그 추정한 수치인데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FMC에서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여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1%까지 이렇게 잡아 놓은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새롭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추정치인 애틀란타 영역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고가 지금 3% 정도예요 네 자 이러면 한번 보시죠 연준은 1.5% IMF는 2.1% 현재 GDP 나오고는 3% 경제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회복률이 높고 계속 고도의 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준이 시장 기대만큼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 피봇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빠른 시간 내에 다가오지 않을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간밤 1월 마지막 날 시장에 반영이 된 하락을 견인했던 주요인 중에 하나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4.6%를 전망을 했어요 이전에는 대략 4.2%를 봤죠 근데 이 4% 때도 상당히 좀 챌리지한 상황이죠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중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글로벌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한 중요한 축을 담당을 했는데 그 담당했던 시기에 6% 7% 이상의 고성장을 보였었는데 이제 작년에 5.2% 그리고 올해 4%대 중후반이라고 하면 그 성장 동력이 다소 지쳐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다 비단 중국에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2.3%인데 이전에 2.2%에서 올려 잡은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용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여러 데이터 상에서 냉각 또는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찍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부의 고용보고서를 확인을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것까지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여러 데이터들 중에 ADP 민간 모용 같은 경우도 보면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임금 같은 경우도 보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노동시장이 좀 냉각이 되고 있다는 거는 타이트했던 노동공급 측면이 좀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노동공급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일자리는 어찌됐건 제한적이니까 그동안 일자리에 대해서 일할 사람을 못 구했는데 이제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임금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인플리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올해 어느 특정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연준이든 시장이든 동의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중에서 저희가 또 봐야 될 것들이 고용 동향과 관련한 이런 데이터들인데 실제 이런 데이터들은 실업률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또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추세 자체는 이 추세의 움직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앞서 연준과 관련한 여러 데이터들 중에서 각 은행별 고위 대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서베이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은행들이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느냐 낮추고 있느냐 또는 실제 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실제 미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해오면서 은행은 자연스럽게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대출 기준을 강화를 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약간 그 강도 자체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출 수요거든요 기준이 높아져도 대출 수요가 이전만큼 높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수요도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의 산업 기업 대출과 관련한 부분들도 보시면 이게 이제 CNI 대출인데요 기업 대출 관련한 부분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부동산 대출도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습 소비자 대출이라고 하면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광이 통화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13개월 연속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시나요? 1960년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1일 뉴욕에 있는 커뮤니티 벤코프라고 하는 곳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작년에 3월 달에 은행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시그니처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은행을 인수한 곳이 바로 뉴욕 커뮤니티 벤코프인데 간밤에 37%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실적도 안 좋았고요 그에 따라서 배당금도 삭감을 했고요 또 하나 손실이 많아지다 보니 여기에 대한 충당금을 쌓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랬고 이로 인해서 S&P 지역은행 ETF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은행 또는 중소형은행들의 주가도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월스파를 통해서든 또는 사건 번호라고 하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든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하게 은행위기라고 하는 게 은행위기라고 하는 게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환경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두 베이직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경기와 기업들 실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았던 곳에서 이렇게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최근에 좀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중국이나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당히 뜨뜨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중국은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았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좀 바닷건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기준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주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부담을 상당히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디스인플레 기조가 확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디스가 아니라 뭐예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디플레이 압력이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봐야 될 게 결국은 미국의 국채 공급과 관련한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재무부가 이번에 새롭게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일단 20년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행량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뭐냐면 국채에 대한 공급이 증가한다? 수요가 그대로라고 친다고 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죠?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락하는 압력을 받게 될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4.1%에서 지금 3.9%로 대략 20BP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간밤에 파월 의장이 3월 금리나 시기상조다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 얘기했던 고용시장의 냉각이라든지 또는 임금 상승 압력의 둔화라든지 또는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이 발행을 하긴 하겠지만 이 이후 분기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이럴 때는 이 발행량 자체가 이렇게 감소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이렇게 다시금 좀 증가하는 모습 영국 같은 경우가 최근 일본이나 중국이 매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영국은 계속해서 매수 규모를 늘려나가는 그래서 미 국채 수요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 부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국채가 발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정부의 부채 부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거의 매달 평균 70억 달러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주도 바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매크로와 실적이 지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슈들은 일단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커뮤니티 벤쿠프의 주가 하락이 일단은 지역은행주들의 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추더라도 이 수요가 실제로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해 보면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되겠죠 근데 은행은 아시겠지만 경제의 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뭐죠?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는 신용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은행의 주가 부담 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경제 전체에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는 너지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은데 주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밸류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대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주느냐 그런데 이번 주 빅테크들 일부 기업들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1월 끝났고요 이제 2월입니다 2월도 저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시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